심플리 케이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가리입니다 아쉬워 벌써 12시 저희 두 번째 싱글 벌써 12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심플리 케이팝의 차장 케이팝 가수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? 3편의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무대 눈과 귀를 호강시켜줄 은하 선배님의 컴백 스페셜 한층 더 신기한 매력으로 돌아온 우주소녀 우주소녀만의 화려한 야나러블 카니발로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년도 가요계에 새롭게 등장한 특급 시민들의 무대도 본방사수 이 모든 케이팝 스터디를 놓치고 싶지 않으면 이번 주 심플리 케이팝 썸몬쌤 우리 둘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나도 너무 좋아 But it's too late 아쉬워 벌써 12시